대전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품 제조업소, 집단급식소, 휴게소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.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생식용 굴에 대해서도 김장철 등 소비가 증가하는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겨울철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될 경우 24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오한, 복통과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탈수 증세로도 이어집니다.